약 600m와 시속 7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. 잠시 후 지하철도로 진행하세요. 그래요?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하이해? 하이? 어디 뭐래? 잠시 후 구간 단속 단속 지원 시간 제작입니다. 안 일하고 있어? 호술신당 30km 신호 이완 과속 단속 구간이요. aux Matthias 아.. 여러분도 잘 하겠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남구청 약 600m 앞에서 신타진 남청주IC 신청 방향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체로로 주의하세요. 500m 앞 70km 구간 다섯 끝나수다. 약 300m 앞에서 신타진 남청주IC 신청 방향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체로로 주의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